아이고 아이고 참 아 아 아휴 참 힘들어요 아휴 네 어머니가 마음도 여력이 없으시고 탈출구가 없으시네요 보니까 아까 둘째가 금쪽이 엄마한테 엄마 안아줘 안아줘 했는데 흉육 하시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안아주시는 건가요?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안아줘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하는데 이제는 때를 쓰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흉육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는데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결국 또 안아주시겠어요? 네 안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의 화면에서 보면 지우가 좀 어떤 아이라고 보이세요? 일단 쪽쪽이를 계속 찾는다 네 그리고 엄마한테 계속 안아달라 라고 요구한다 분명히 지금 굉장히 욕구가 불만이다 어 봤을 땐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좀 강하게 보여요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정도 주면 얘는 만족을 하나 했는데 얘는 약간 이 정도 줘야지 만족감이 드는 아이 지우는요 제가 보니까요 발달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달은 빨라 빨라 언어도 빠르고요 인지 기능 네 이런 것들이 나이보다 좀 더 앞서 있어요 오 그리고 이 아이는 상호작용 기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어요 어머 우리가 봤을 때 막 이렇게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이렇게 내려쓰는데 네 이해 안 되시죠 얘 문제는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때렸을까 자 제가 봤을 때 지우는 어떤 아이냐면요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의 양과 하루에 해야 되는 정서적 상호작용의 양이 있어요 그걸 다 해야 직성이 풀려요 어머 얘는 그런 아이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엄마랑 말하고 싶어요 수다쟁이 수다쟁이 말하고 싶은 아이예요 근데 말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얘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굉장히 원하는 아이예요 유난히 남자애지만 왜 왜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스윗하고 아주 자상하고 이런 유형에 속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문방구에 가면 지우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아니라 안녕하셨어요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사장님 아 지우개가 많다 이러는 아이예요 얘가 근데 충족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봤던 영상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네네네 이 아이가 이유 없이 일어나자마자부터 울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땐 이유가 없지만 얘는 닦였을 때 엄마가 옆에 있고 지우 잘 잤어? 굿모닝 이런 걸 바라는 애 얘가 일어나자마자 대화해야 되는구나 얘가 이런 애예요 그리고 나왔어 엄마 안아줬잖아 뽀뽀해줬잖아 그런 날도 있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히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얘는 그런데 들어줄 때도 많지만 거절도 많이 해요 내가 봤을 때 아이스크림 안 돼요 안 돼 엄마 분명 이겠어 먹지 말라고 싫어 뭘 자꾸 안아달래 싫어 안아줘 싫어 안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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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줘